안녕하세요 또보닝이에요 오늘은 전님께서 보내주신 돈풍기를 가지고 왔어요 전님께서는 이렇게 중등기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앞에는 주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뜯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열어보고 왔는데 이렇게 귀여운 랩핑지에 이렇게 담겨왔어요 이런식으로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가 되게 많은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들어있었네요 총 요정도가 남는데 제가 돈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돈 말고 다른 물품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돈복을 보내주시면서 선물까지 같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셨네요 먼저 요런 안전배송 스티커, N장 그리고 안전배송, 아니 안전배송이래 요런 도안의 스티커 요런 도안, 요런 도안, 요런 도안 요런 도안 요렇게 각 요만큼씩 보내주셨습니다 총 이런식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돈복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선물까지 같이 보내주시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렇게 오늘은 전님의 돈복음이었고 돈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열심히 구성을 한 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보낼 때 선물을 꼭 챙겨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구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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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